아 밖에 나왔습니다 이제 한 1시간 정도 뒤면 해가 질 거에요 5시 40분 정도에 해가 진다고 나오는데 오우 참 멋있을 것 같다 와 시원해 여기서도 수영할 수 있나? 여기 보일 수 있나요? 와 멋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쪽쪽 끝까지 한번 가보려구요 저기 등대까지 와 멋있다 카메라에 멋있게 잡히네 뭐야 주애도 나중에 저렇게 있고 저렇게 찍어야 되는데 주애야 왜 피곤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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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애? 아 괜찮아? 제 손가락이 붙어있어? 잘 모르겠어요 너한테 물어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 이게 반대편에도 수영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대요 수영장은 이제 한편에만 있어 그러네 이제 바로 저 등대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바로 저 등대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와 이렇게 파란색으로 컨셉을 잡았나봐요 팔큰이 워낙인데 잘 모르겠네 아직도 등등 아직도 등등 그림이다 그림 잘 모르겠네 지금 사람들 별로 없고 어? 또? 묶아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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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디아라비아인데 안 보이네요 얘 엄청 먼가보다 저 조금 아래인 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다 와 여유가 상라이다 렉세이징 여기가 비치 빌라스 와우씨 우와 멋있다 멋있다 이 바다 소리 이 파도가 치는 소리도 진짜 멋있다 상쾌하다 오늘 또 월급이 나왔어요 원래 월급날이 28일인데? 오늘 나왔네 우와 새소리 와우 와우 여기 이렇게 있는데 스위밍 수영하는 데가 아마 저쪽만 이용할 수 있게 하나봐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두쪽을 다 열으면 관리하기가 힘이 들겠죠 와우 오시모에도 하늘이 멋있게 잘 잡히네 오시 쟤는 뭔가 먹을 수 있을 때가 되면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그럴텐데 말도 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같이 이야기하고 기분이 어떤지 물어보고 지금 뭐 잘하고만 하고 저쪽에 뭔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저쪽에 뭔가 따위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와 이쪽은 그 빌라 빌라 말라와 빌라 빌라 저기 갈 수가 없네 역시 클라스가 있어 그치 조야 아빠한테 뭐 말하고 있는 거야 그치 얘기해 봐 얘기해 봐 조야야 오늘 수영했는데 기분이 어땠어 근데 뭐 조야가 수영한 건 아니고 몸만 살짝 담갔지 너무 깜짝 놀라서 울었지 나중에 한번 수영 같이 열심히 해보자 같이 재밌게 네 내일 다시 수영할 거야 내일은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첫 번째로 응 응 응 오 그랬어 엄마만이 맞아 응 응 오 오 오 근데 이정도 빌라 크기 발 4개짜리? 200만원? 오이씨 작년 9월인가 열었다고 하더라구요. 한 5개월밖에 안된 그런 레저트입니다. 이 레저트는 이 레저트입니다. 근데 이 레저트는 아주 빠른 곳이야. 이리 와봐. 이 레저트는 아주 빠른 곳이야. 왜 이 레저트는 어디있지? 이 레저트는 어디있지? 이리 돌아가야지. 이 레저트는 어디있지? 아빠 보고있네? 쥐이가? 쥐이는 걸어다니면서 엄마 아빠한테 막 말하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다. 엄마 추워 아빠 추워 아빠 더 놀자 막 이럴거 아냐 그지? 응 그지 그지? 쥐이야 지금 뭐 어버버 이런거 밖에 못하는데 으아 이즈으로 여기 해가 안 보여 쥬엄마 해가 안 보여 쥬엄마 해가 숨어있다 하늘 보고 싶었는데 해 주는 거 아이 아쉽다 바나나 아일랜드 가면 해 뜨는 거 보고 여기선 해 지는 거 보고 와 하늘 보고 싶었는데 해 주는 거 아이 아쉽다 해 지는 거 보러 왔는데 해 지는 거 보러 왔는데 해를 볼 수가 없어 지금 아쉬워 그지 쥬엠야 와 저 파도 소리가 장난 아니다 저쪽 등대에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보니 좀 아쉽다 그지 위캔나 삐대 위캔나 꼬대 어 하는데 음 아 예 하늘 뭐 하하하 여기가 정말 불편한 것 같아요 좀 더 살려주면 이런 느낌 좀 더 멈추고 ined by co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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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 이래? 내가 이래? 오, 어디에도 있어? où ol'ello? 어디ん开? 어디 가? 아빠, 어디 가요?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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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기분이 어때? 기분이 어때? 기분이 어때? 기분이 어때? 시원하고 좋지? 그지? 아 이모 어때? 아, 더 아, 더 자 자 자 자 자 아, 이런 하늘 보는 것도 좋죠. 어떤 하늘을 보던 해 지는 거 보는 거니까 오늘 보는 하늘, 하루는 아, 오늘 보는 이 해 지는 모습은 또 오늘만의 특별함이 있으니까 주애가 노래 부르고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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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너무 좋아요 더 좋아요 더 좋아요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여기 중간으로 왔고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반대쪽은 아까 저희가 수영한 그쪽이죠. 와 멋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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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승했을 때 내 휴대폰으로 보여주기 사진 좀 찍어야할 수 있 Aging 이제 주식이 수신한 부모님 수신 무기 수신해 눈이 너무 아름다운 색상 눈 색깔도 장난 아니다 레드 뭔가 굉장해 쟤 기분이 좋은가 봐 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 이제 행복해 나 안 돼 나 안 돼 봐봐 여기가 위로 너무 그래요? 오, 오케이. 아, 오케이. 조합. 조합. 아? 아니요 여러 장소? 네 두 장소가 있어요 나필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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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에서 오는 거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 어 somnya 아 quanto calm 기분이 너무 좋아. 이렇게 나오니까 쟤야 기분이 너무 좋아 어뢰 여기 아까 저희 수영한 곳 어? 5시에 닫는다 그랬는데 왜 안 닫지? 아? 5시! 5시! 왜 4시에 닫는거지? 아 6시! 5시! 아 6시! 아 5시! 5시! 아 6시! 아니.. 닫는거지? 어떻게 이리 갈게? 나 자기가 있어요 나 주님과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내일 오늘 나 are you upset? 얘 opens 나 봐봐 해가 안보여 눈을 볼 수 없죠 눈을 볼 수 없죠 왜? 여기요 네, 여기. 네, 여기. 네, 여기. 아, 평소. 네, 여러분. 네. 아랫은 아래! 아랫은 이슈아의 중 아이를 이곳을 못 가고 또는 이곳을 못 가겠습니다. 어디나? 여기가 이곳을 볼게요. 어디나? 여기가 참고 있어요. 확인해 볼게요. 워터파크. 오, 워터파크 확인해 볼게요. 여기도 워터파크 물놀이 동산에서 여기 바닷가도 진입할 수 있는 걸로 봤는데 아마 이쪽이 그쪽이 아닐까? 오, 해가 그냥 진다. 멋있긴 하지만 그냥 진다. 뭔가 우리가 항상 봐왔던 뭔가 멋있게 해가 떠있고 그게 이제 불그스름하게 변하고 그런거는 보지 못하네요, 오늘. owego터파크 도착해 방에서 opp 아 Katie 아 아 아 아 아 아 오, 멋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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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해 지면 들어가야지 Let's go inside after sunset 어? 쟤 자? 응 쟤 잠들었어 뭔가 해는 안 보이지만 뭔가 멋있네요 멋있다고 받아들여야지 뭐 앞에 보이는 건 바다 뿐이고 해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구름은 엄청 많고 해가 저쪽에 있는지 해가 어디 있는 거야 저기 저렇게 불구스름하게 변해있는 구름들 보이고 해는 대체 어디 있는 거지? 해가 어느 쪽으로 진행이 해 해가 어느 쪽으로 진행이 해 글이슨 뭐 왜이러스 왕? 왜이러스 왕이니? 왜이러스 왕이니? 왜이러스 왕이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가 졌나 안졌나 지금 분위기가 여렇습니다 불이 다 들어왔고 주엄마는 이렇게 앉아있고 등대는 빨간불 켰고 지금 시간은 5시 51분 하늘이 멋있다 구름이 진짜 지금 시작하러 가요 우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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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과 치킨 어 치킨 주변 먹어도 치킨도 했어 와 맛있겠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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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에 있는 음식점 가격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구 막 햄버거 뭐 이런게 막 80 몇리야 24,000원 그래서 싸왔자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아 진짜? 네 네 아 그랬어? 응 어디있어? 아? 여기, 이 룸드는 데 로비에서 구입해서 왜? 내가 룸을 보고 보고싶어 저희 지금 신고 있는 이 크록스 신발은 집에서 실내에서만 신는 신발인데 이렇게 어디 놀러올 때면 이렇게 신고 옵니다 이게 슬리퍼로도 좋은데 이렇게 운동화처럼 뒤에다가 이렇게 걸고 신을 수가 있으니까 좋아요 유용해 우와 멋있다 새들은 열심히 지저귀고 있고 이 밤중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진짜 시끄럽겠다 새들은 엄청 지저귀어가지고 주회도 같이 지저귀겠죠 우와 방들이 다 꽉 찼나 봐 다 불 켜져 있어요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잠시 사는 것들 출발 나쁜 녀석 영상까지 주yen 오! 저쪽에! 봐봐! 반대쪽을 볼 수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진짜? 사우디아라비아 카메라에 잡히나 모르겠네 잡힌다 저쪽에 불빛이 보이시나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와 엄청나다 신기하다 밤이 되니까 불이 보이네 이제 진짜 해 다 졌다 주혜야 저기 봐봐 저기 봐봐 해 다 졌다 와 사우디아라비아 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비아 가 aide 와 여기 실내에서 보이는 바깥 풍경이 장난 아닌데요? 옆집도 다 보이고 분위기 장난아니다 분위기 깡패 분위기 깡패 와 맛있겠다 조이마가 만들었어 김밥도 썼어 그리고 라면도 갖고 왔고 멋있겠다 맛있겠다 조이야 조이는 적어먹고 핫워터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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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딱 맞아 야 맛있겠다 여기서 벌써 커피 두개 마셨어 잘 먹었겠지 엄마 야 안녕 안녕 잘 놀아 안녕 아 이제 먹고 뭐하지 여섯시 밖에 안됐는데 책 읽어야지 아이고 오늘 그래서 책 읽으려고 책 갖고 왔죠 일본 상고랑 국가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시간이 좀 남아서 그 반 읽었어요 다시 한 번씩 읽는거죠 이제 한 번씩 다 읽었던 건데 한 번 더 읽기 한 번 더 읽어 응 아우 로건 응 오케이 좀 더 여기 앉아서 책 읽어야지 나는 근데 좀 춥다 어 먹어야지 네 맛있게 먹을게 조이마 네 응